나는 송혜민 엠마야 그거는 보는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? 내가 봤을 때 끌리는 것 같아 사실 나는 잘 안 들어가 바빠서는 아닌데 뭔가 나는 진짜 나의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싶다 무조건 1등이라고 생각해 나는 엄마가 다시 올 거야 나는 진절미야 제일 좋아서 자기가 어떤 하나에 가장 몰두했던 것 사실 다 엄청 빨리 찍고 그랬는데 가장 재밌게 찍었던 것은 첫날에 들어가서 찍었었던 것 난 그 영상이 가장 몰두했어 Q. 땅에 대해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사실 INFP로 낯을 가리기 하지만 나 자신한테 INFP를 가볼까? 뭔가 나 자신한테 더 소심해지고 더 그러진 것 같아 Q. 땅에 대해 너는 일이 많아? 여기서 1등 못하면 엠마가 아니라 Q. 땅에 대해 다 사용할 수 있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